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측이 주도하는 한인회관 개발사업에 대해 역대회장단협의회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회장들은 그동안 드러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동포사회 여론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회장단이 뉴욕 한인회관 개발사업 저지에 나섰습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오늘 오후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승기 회장이 뉴욕 일원 언론사를 방문하며 밝힌 회관 개발사업에 대해 사기 행각으로 규정하고 그 내막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는 민승기 씨가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기다려왔으나 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야역을 채우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가 더 이상 방안할 수 없으므로 범동포 차원의 사기 행각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대회장단은 전문가들이 5천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하는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민승기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회관 건물 매각 또는 개발사업은 한인 동포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뉴스타 부동산 안상모대표는 렌트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세입자가 있어도 토지 면역 8,300스퀘어피트, 6층 건물 가치와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공중권을 더하면 회관의 가치는 5천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대회장단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건물 가격만 해도 3,200만 불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라인 나머지 4만 스퀘어에 대해서도 그거 자체만 해도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에어라인 4만 스퀘어에 대해서는 스퀘어당 적게 잡았을 때 스퀘어피트당 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불이죠? 그러면 그거 두 개를 합치면 5천만 불이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미니뮴 가치가 5천만 불입니다. 역대회장단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와 홍보, 법률적 지연 등을 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소득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소득정산표의 오류나 허위, 누락보고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인상됐습니다. IRS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임금명세서와 독립계약자 소득정산표의 허위, 오류 및 미보고에 대한 벌금을 2배 이상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고용업체가 직원과 독립계약자에게 제공하는 W2와 1099 양식에 담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 액수는 기존 장당 30에서 100달러 또는 최대 15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0에서 260달러 또는 최대 317만여 달러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미보고에 대한 벌금은 장당 250달러에서 520달러로 2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벌금은 업체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PA 업계와 건강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개혁법의 시행으로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보조금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IRS가 소득보고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생기는 불편함, 특히 연루하신 분들은 더 많을 텐데요. 한인 노인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은 영어 통번역인 것으로 주사됐습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상록회가 26일 발표한 2015년도 상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노인들의 상담 건수는 총 1,762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영어로 된 각종 청구서 등 영문서에 대한 통번역 문의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푸드 스탬프 신청 및 갱신 상담이 306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가 252건, 노인아파트 신청 및 갱신이 216건, 메디케이드 신청 및 갱신이 16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문의와 상담도 293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욕상록회는 토비앤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이 오는 28일 총 7명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2015년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급된 티켓은 교통표지판 위반 티켓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의 2015년 교통위반 티켓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러싱의 109경찰서와 엘머스트의 110경찰서,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3만 8,98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표지판 위반이 전체의 17%, 6,8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해당 교통표지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점의 벌점과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어 단속이 많은 위반 항목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6,678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5,18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발급된 교통위반 티켓 항목은 지역별로 달랐는데,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109경찰서의 경우는 교통표지판 위반이 4,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엘머스의 110경찰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2,2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베이사이드의 111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2,105건으로 가장 많이 발부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 전역에서 발급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100만 3,043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한 뉴욕 코리아센터 신축건설 공개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한인회사를 포함한 12개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늦어도 4월쯤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22일 마감된 뉴욕 코리아센터 신축공사 공개 입찰 결과 모두 12개의 건설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건설사들도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또 몇 개사가 참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가격 등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 공사비 3,300만 달러 수준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3, 4월께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올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완공은 17개월 후인 2017년 겨울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맡은 미국계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가 각 회사들의 규모와 공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일본 동경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에 신축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센터 내에는 176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체험관, 전시실과 도서자료실, 한국어 강의실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3차 등록기간은 내일 마감됩니다. 한편 올해 오바마케어의 월보험료는 평균 9%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역시 인상되면서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오바마케어 플란의 월보험료는 평균 408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보험료 인상률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오클라우마주와 몬테나주, 콜로라도주 등은 30%가 넘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5%가 내렸고, 뉴욕도 0.8%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4.4%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이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가입자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은 월평균 294달러로, 전년도 286달러보다 다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프리미엄은 113달러가량으로 예상되고, 전년도보다 8달러가량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3%가 정부 보조금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보조금을 통해 전체 보험료의 72%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지난해 단행한 이원언어 프로그램 확대에는 한국어가 빠졌습니다. 며칠 전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한국어 이원언어 프로그램도 수요만 많으면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로어 맨하튼의 시교육국에서 열린 소수계 언론 간담회에서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이원언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리냐 교육감은 이원언어반은 해당 언어로 정규과목을 배워 문화 습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2외국어반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어 이원언어 프로그램도 수요만 많으면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년만 배우고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 교장의 재량이나 재정, 학생 수용 공간 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름부터 무상급식 프로그램 또는 기존 학교 급식에 한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설 휴교 시행으로 인한 수업 일수 부족에 대한 논란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며 학생들의 문화 습득 면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국의 타운홀 미팅 등 각종 모임에 소수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군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리 학군이 오는 9월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트리는 한인 학생 비율이 30%에 달하는 만큼 참여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9학년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새롭게 개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6, 17학년도 교과과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포트리 고등학교 측은 최근 올해 9학년으로 진학하는 8학년 학생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이탈리아어, 스페니시 등 개설된 외국어 과목 중 수강 희망 과목을 묻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포트리 학군은 펠리세이즈파과 리치필드, 노덤밸리 리저널 학군에 이어 뉴저지에서 네 번째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포트리 학군은 교사 인건비 등 한국어 수업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한국정부 등 외부 지원 없이 학군 측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서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이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포트리 고등학교는 전교생 중 30%가량이 한인 학생으로 한국어 수업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발열 등 미미한 증상을 보이다가 대부분 완치되지만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에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데요. 벌써 뉴욕주에서만 7명, 11개주에서 3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미주 지역에서만 400만 명이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거의 모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산 위험이 크지 않지만 올 여름을 대비한 확실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ir